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배우법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A 자이 저 비엔 A 자이 저 비엔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손님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손님 어디어디로 오세요 어디어디로 가세요 라는 표현을 징린 따오 장소 징린 따오 장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조려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일곱 번째 시간 공항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뭐뭐이다? 시 하나 집안 뭐뭐의 것 하나의 집안의 것 즉 한가족 잊지하다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매우 기대다 의지하다 창 창문 우리말 한자 창 그대로 쓰고 있죠 창 창 뭐뭐한 것 동사나 형용사 뒤에 덕 덕 있다 가지고 있다 있을 유자입니다. 요 요 붙이다 운반하다 붙여서 운반하다 즉 맡기다 토윈 토윈 짐 식미 식미 그리고 매다 붙이다 즉 매달다 지상 지상 짐표 즉 수화물표 식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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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다 아래로 즉 아래로 취하다 떼어내다 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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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저에게 게이워 게이워 좀 보여주다 동사 중첩이죠 칸칸 칸칸 신분증 한자어 그대로 신분증 쓰시면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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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직업 직업 기다리다 뭐뭐까지 즉 뭐뭐할 때까지 기다리다 등다 등다 확인하다 확인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최일은 최일은 읽다 읽을 독자입니다 두 두 나 저 누구누구가 제가 라는 행위주체 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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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해야한다 동사 앞에 여 여 본인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번 런 번 런 직접 친 친 즉 사타 점수 카드 즉 점수를 쌓는 카드 마일리지 카드 또는 포인트 카드죠 지펀카 지펀카 같은 공간 안에서 어디어두로 가다 오다란 동사 따 따 호 또는 번어 치수를 의미하죠 허 허 돈 괴짜 탁자 즉 돈 괴짜이 놓여진 탁자 카운터를 의미합니다 께다이 께다이 열다 두 글자죠 따 칼 따 칼 짐 상자 트렁크를 의미합니다 싱리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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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짓다 대우 즉 줄을 서다 바이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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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호 덩 호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공문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탑승객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보입니다 가족인가 아닌가 궁금할 때 물어볼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가족이십니까?와 같은 표현이겠죠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뭐뭐이십니까라는 기본 패턴입니다 먼저 뭐뭐이다 시 이걸 응용해서 뭐뭐입니까라는 패턴을요 시 샤머샤머 마 시 샤머샤머 마 그 사이에 묻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국사람입니까라는 말은요 뭐뭐이다 한국사람가 이러한 구조로 시 한국어련마 시 한국어련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당신껍니까 라는 말 역시 뭐뭐이다 너 당신 뭐뭐의 것 까 이러한 구조로 시 니 덤마 시 니 덤마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항 발권시 자주 묻게 되는 문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혼자입니까라는 말은요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시 이거련마 시 이거련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같은 일행이십니까 라는 말은 같이 가는 사람입니까 동행입니까 이렇게 이해해서요 시 동싱 덤마 시 동싱 덤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가족이십니까 즉 하나의 집안의 것입니까 또는 하나의 집안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시 이자 덤마 시 이자 덤마 또는 시 이자 렌마 시 이자 렌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처럼 막연하게 무작정 해오는 것이 아니라요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해와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외국어 공부해지는 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다음에 보이는 문장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발권할 때요 자주 요구하는 문장이 뭘까요 창가 쪽 있나요? 통로 쪽은 없나요? 이런 문장들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뭐뭇이 있나요? 또는 뭐뭇이 없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중고의 특징 단어의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리, 위치,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뭐뭇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 뭐, 없다 뭐 한 번 더 있다 뭐, 없다 뭐 라는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적 있죠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말을요 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라는 말을요 없다, 여자친구 이와 같이 그 어순 표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뭐뭇이 있나요? 뭐뭇이 없나요? 라는 기본 패턴을 요, 슬마슬마 마 요, 슬마슬마 마 또는 매이요, 슬마슬마 마 매이요, 슬마슬마 마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가 쪽 통로 쪽 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중국어는 무슨 글자? 듣글자 그래서 창가 쪽 이라는 말은요 창에 기대는 것 이렇게 이해해서요 기대다, 창, 뭐, 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카우추앙더 카우추앙더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통로 쪽 이라는 말 역시 길 걸어가는 쪽에 기대는 것 이렇게 이해해서 기대다 걷다 길, 뭐, 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카우추앙더 카우추앙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없다 기대다 창, 뭐, 뭐한 것 즉, 창에 기대는 것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메이요 카우추앙더 메이요 카우추앙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통로 쪽 좌석이 없습니다 라는 말 역시 없다 기대다 걷다 길, 뭐, 뭐한 것 즉, 길 걸어가는 쪽에 기대는 것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메이요 카우추앙더 메이요 카우추앙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요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우리가 손님에게 창가 쪽 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창가 쪽 드릴까요? 라는 말을 창가 쪽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누가 누가 더 아는 단어로 쉽게 쉽게 말하느냐 바로 그거겠죠 그래서 뭐뭇을 원하십니까? 즉, 뭐뭇을 필요로 하십니까? 라는 기본 패턴 앞에서 배운 적이 있겠죠 야오 샘마샘머마 야오 샘마샘머마 이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중고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창가 쪽 원하십니까? 라는 말을 원하다 기대다 창 뭐뭐한 것 까 즉, 창에 기대는 것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야오 카오 추앙덤마 야오 카오 추앙덤마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쭉 보다 보니 여섯 번째 문장 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이 확 땡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저에게 뭐뭇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보다 칸 칸 좀 보다 좀 보여주다 좀 보여주다 동사를 두 번 쓰는 동사 중첩을 하면 되겠죠? 칸 칸 칸 칸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나 저 좀 보여주다 즉, 저에게 좀 보여주는 줄 저에게 좀 보여주다 즉, 저에게 좀 보여주다 라는 말을 개의워 칸 칸 개의워 칸 칸 그래서 저에게 뭐뭇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개의워 칸 칸 주르륵 개의워 칸 칸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필요한 단어만 딱딱 집어넣으면 많고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에게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여권이란 말은 지키다 사진, 즉 외국 나가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 이러한 두 글자 단어 후자우, 후자우라는 단어만 딱 뒤에 넣어서 게이와 칸칸, 후자우, 게이와 칸칸, 후자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운전면허증이라는 단어는 차를 몰다 사진, 차를 몰 때 필요한 사진이라는 두 글자라는 단어죠. 자자우, 자자우 라는 단어만 딱 뒤에 넣어서 게이와 칸칸, 자자우, 게이와 칸칸, 자자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에게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은요. 여기서 신분증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분증 한자 그대로 쓰시겠죠. 션헌증, 션헌증이란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라 그래서 두 글자입니다. 쩡지엔, 쩡지엔 이 두 가지 표현 다 사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게이와 칸칸, 션헌증, 게이와 칸칸, 션헌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게이와 칸칸, 쩡지엔, 게이와 칸칸, 쩡지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열다섯 번째 문장, 줄을 서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줄을 서다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는 흔히 줄을 서다라고 하면 줄, 줄이 뭐지? 서다, 서다가 뭐지? 이렇게 자꾸 한국어 표현에 집착해서 어려운 한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고어 공부의 지름길, 어떻게? 중고어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우리말로 기억해라,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줄을 서다라는 표현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을 서다라는 말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줄을 짓다, 대오, 대여, 즉 대오를 짓다, 대오, 대여를 만들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글자죠. 바이 또이, 바이 또이. 그래서요, 우리가 배구라고 말할 때 배구라는 글자를 보면요, 앞에 세 명, 뒤에 세 명, 이렇게 줄을 서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 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손님이 계산할 때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한 줄로 서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줄을 서다, 한 개, 대오, 대열로. 이렇게 이해해서 바이, 이것 또이. 바이, 이것 또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두 줄로 서주세요라는 말 역시 줄을 서다, 두 개, 대오, 대열로. 이렇게 이해해서 바이, 량, 거 또이. 바이, 량, 거 또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기다리라는 표현이지만요, 단순히 기다리다 한 글자 덩, 덩.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다 두 글자 덩호, 덩호.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2020 배워보석 관광중과의 학습목표입니다. 다같이 오시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입니까? 즉, 뭐뭐이십니까?라는 표현을 시, 샘머샘머마, 시, 샘머샘머마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저에게 뭐뭣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을 게이와 칸칸주르륵, 게이와 칸칸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제가 좀 뭐뭐할 거라는 표현을 원래의 동사이샤, 원래의 동사이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즈! 자, 이즈! 자, 이즈! 자, 이즈! 자, 이즈! 자, 이즈!